미쳤어, 윤형 씨. 무슨 일 있어? 분명 기억하는 것 같은데. 모르는 척하더라. 나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건데. 너 홍반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? 오지랖이 불치병인 건 알겠는데 앞으로 나한테는 자제해졌으면 좋겠어. 무슨 말을 그렇게 서운하게 해. 오해, 오해, 오해. 내가 왜 남의 재미거리가 돼야 돼? 나 기분 나빠. 굉장히 불쾌해. 술이 엄청 세네. 나 홍반장 좀 피곤해. 자꾸 소문하는 것도 싫고 앞으로 선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.